립스틱 반갈죽내기. 어차피 엄마 립스틱이니까 잘 펴서 칠해준다. 쇠베온 불려시도 마음껏 발라준다. 분명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으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보석으로 세수해본 적 있냐? 지금 시켜주마. 반짝이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가 결국 반짝이며 애께며 빚으며 온갖 재료를 짬뽕 좋아하기 시작한다. 그래 이왕 화려하게 하는 김에 뇌절까지 해주겠다. 화장품으로 시티팝을 그리고 싶었으나 핑크공주가 되어버린 그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시티팝을 지킬려 menu에 감사드립니다. 화장품으로 시티팝은 로이 bow 이렇게 전원을 짓고다.